이번 선거 결과를 보니 여당이 정말 준엉한 민심의 심판을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로 직전에 전국단이 선거에서 대승을 이끌었던 그 당의 대표였던 사람이 왜 당을 옮겨가지고 이렇게 출마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번 곱씹어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경기 화성 의뢰서 대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소감 일부를 듣고 오셨는데 사실은 1, 2주 전만 해도 민주당 공용훈 후보의 차이가 굉장히 컸었죠 사실. 첫 번째 나왔던 조사가 제 기억에 한 20% 차이 났던 것 같아요. 40% 대 20%. 20% 조금 더 벌어졌어요. 그렇던 것 같아요. 한 47에서 21, 22 이 정도 사이였던 것 같은데 어떻게 그 개혁신당에서 어떻게 그 차이를 좁혔던 거예요? 같이 옆에서 보셨을 텐데. 우선 이준석 대표가 개인기가 워낙 뛰어나고요. 그러니까 선거운동을 잘하고 특히 온라인상에 응원군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게 온라인상에 선전이 많이 빨리빨리 됐을 수 있었고. 그리고 상대 후보가 제가 보기에는 선거운동을 너무 못하시더라고요. 정치인 출신이 아니고 현대자동차 사장 CEO 출신이기 때문에. 아니 그런 것도 있지만 선거에 임하는 후보가 일단은 토론을 기피한다는 인상을 주는 거는 결정적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몇 차례 있었고. 그리고 사실은 어떤 자녀에 대한 징여 문제라든지 이른바 아빠 찬스 문제에 있어서 보다 좀 빠른 시기에 명쾌하게 해명. 100% 해명은 안 되겠습니다만. 방어 논리를 빨리 세워서 할 수 있었는데 시기도 늦고 그 메시지도 불문명했어요. 그리고 자꾸 그걸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역전당한 거죠. 그렇군요. 말씀이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라는 뜻같이 들립니다. 그래서 방금 메시지에서 본인의 당대표에서 징계받고 쫓겨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역시 개인 스토리가 업로드가 되는데 일단은 저런 얘기들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어요. 저런 소감이? 그러니까 이제 네가 쫓아낸 당대표 나 이렇게 살아왔어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 보다 하면 역시 일단 당선된 직후에 후보는 겸손해야 되고. 자신이 승리한 게 아니라 지역구의 주권자들이 승리한 것이고. 이게 메시지 전체는 아니었을 텐데. 물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이제 자칫하면. 자칫하면. 오해될 수 있다. 이거 확대가 되면. 이거 확대하신 것 같은데. 이건 언론의 편집의 관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관계. 그런 부분들은 조금 한번 생각해 볼 여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스타로 부동의 스타로 일단 부각이 되는. 그렇죠. 뭔가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 왔다는 데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제 과거에 당대표에서 나와가지고 대구의 김광석 거리에서 연설할 때. 맞아요. 철절했거든요. 피를 철철 흘리면서 했던 연설이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박수치고 그랬었는데. 빅텐트하고 뭔가 조금 약간 회색 지대에서 놀 때는 좀 그때 이준석인가 하는 의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깎아 먹은 건 사실이고 생각했던 대로 2030평은 많이 안 들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절치부심 해가지고 지역구에서 불꽃처럼 뚫고 올라온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서사가 되는 거야. 내러티브가.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런 걸 보니까 일단 이야깃거리가 많아진. 뭔가 사람들이 술 먹으면서 개말이야. 이래 얘기하기가 좋은 거야. 사실 이번에 설에 이제 갑자기 2월 9일 날 통합을 딱 선언하면서 빅텐트가 완성됐다가. 빅텐트가 또 금방 빅텐트 아닌 게 되고. 일주일에도 못 갔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얘기가 많이 있었다가. 최종적으로는 열흘이 갔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그 이전에 이미 금이 쩍쩍 가고 있었군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첫날부터 스타일 구겼는데. 제3지대에 끝난 것이 아니냐 하면서 이제 어떤 개혁신당의 정치도 유권자들에게 총선해서 주목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전망이 있었는데. 거기서 다시 또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바로 어떤 생명력인데 잡초 같아요. 밟혔는데 다시 일어서고 밟혔는데 다시 누웠다 일어섰다 하는 그런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좋은 자산을 갖고 있다. 이제 뭔가 그 어떤 결기 생명력 생존의지. 이런 면에서는 확실히 앞으로 2030 전체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하나의 어떤 아이돌인 건 맞다. 그리고 이왕이면 안철수 의원하고 같은 상임위를 들어가셔라. 왜요 또 하필. 거기서 끝장을 보시라. 안철수랑? 안철수는 왜 끝장을 보셔야 돼? 국민의힘이 이번에 의석수가 민주당보다 작으니까 그 옆에 비교섭단체나 무소속이 앉는다고. 같은 라인에 저기 민주당 한 줄 한 끼도 넘쳐서 이쪽에 맺어갖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여기 무소속 앉으면 딱 안철수 의원 옆자리를 노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뭘 노려요. 거기서 이준석 대표가 어디 치는 게 뭐예요?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당신 나 밟았지. 그랬는데 어쨌든지간에 나 이렇게 살아 돌아왔다고. 이래서 다시는 핍박 못하게 뭘 보여주시든가. 그래서 같은 상임위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안철수 의원이 밟은 건 없어요. 제명하라고 왜 막 성명 내고 그랬잖아요. 안철수 의원이 옛날에 보면 이준석을 타겟으로 해서 자기 정치를 또 했다고. 그 국면이 조금 있었어요. 그러니까 빚은 다 결산은 하셔라. 윤 대통령한테 저랬으니까. 한 2년간 같이 상임위에서 함께 활동해라. 오늘 뵈니까 이게 쌈 구경하는 걸 대단히 즐기시는 것 같아요. 아, 나도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 국회 상임위장이 너무 흥미거리가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개혁신당. 앞으로 세석을 확보를 했는데 개혁신당의 정치는 어떤 정치가 될 것이냐. 유권자들이 궁금해하고 이번에 이준석 대표를 지지했던 혹은 또 개혁신당 비례대표 두 명을 만들어줬던 국민들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국민도 볼 것 같아요.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우선은 가장 상식적인 정치를 하는 정당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지역구에서 살아 돌아오면서 당이 뭐랄까요. 이른바 생존도 가능해졌고 각광도 받겠습니다만 전체 의석수는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어요. 사실 정당 득표에서 대략 3.6%를 했는데 그보다는 조금 더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좀 아쉬운 명이 있는데 22대 국회에 등원한 개혁신당 소속의 3명의 22대 의원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다음 선거에는 조금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개혁신당은 분명한 선명한 야당입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다만 저희는 항상 상식선을 지키면서 상식에 편했을 것이고 거대 야당이 또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거나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와는 힘을 합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정부 여당 측의 잘못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같은 대열에 설 것이고요. 아니 제 생각에는 앞으로 1, 2년 안에 여기 CBS 방송국으로부터 반경 50km 이내에 몇 군데 보궐선거는 나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반경 50km 내에? 네. 북쪽으로 50km는 안 돼. 거긴 개성이니까. 그 나머지 방향으로. 반경 50km면 어마어마하게 넓죠. 네. 수도권이에요. 그래봤자. 우리도 김용란 의원님에게도 기회가 있을 수 있겠군요. 그러니까 일단 22대 국회 중에 5석을 만드시라. 왜냐? 보고선거 나오면? 네. 이때부터 국고보조금이 달라지고 원내 행정체계가 제대로 잡힐 수 있는 의석의 기준입니다. 두석만 다 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이번에 스태성이 강하신 분들이 이번에 마침 또 원내로 들어오니까 의석수에 비해서 영향력은 조금 더 있거든요. 언론 출연을 때 즐기는 분들이니까. 그러면 그런 어떤 빅스피커도 있고 그러니까 그 영향력에 걸맞는 거는 보건선거는 또 귀책사유가 있는 당은 공천을 못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선거 치르지 말고 조금 더 수월한 선거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사실은 녹색 정의당도 그렇게 다시 회생하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지금 우리도 그래. 그래서 제가 그런 공동의 피로를 가지고 내 군소정당들을 쭉 만나겠다는 게 제 계획이에요. 그래서 빅텐트 치시게요? 아니. 빅텐트보다도. 빅텐트 요즘 안 좋아해요. 같은 지역구에서 경쟁을 하면 조금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분할도 좀 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최소 5석 이상 정당으로 22대 끝나기 전에 우리가 녹색 정의당과 개혁신당은 공동의 목표가 있다. 같은 지역구에서 경쟁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어때요? 제 개비비. 김용란 정책의 의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일종의 상피제를 도입하자는 말씀인 것 같은데. 없는 지방끼리 돕고 상입시나 서로. 없는 사람들끼리 돕는 건 좋은데요. 알겠습니다. 두 분이 어떻게 도우신지 나중에 또 상의를 하시고.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새 석을 얻었기 때문에 이 새 용사를 데리고 국민의 몸으로 복귀할 수도 있다. 이런 시나리오를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국힘이 또 리더십 공백이 있고 향후에 또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국힘이 향수를 갖지 않을까라는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김용란 의원님도 역시 또 국민의힘 출신이시고. 그거는 일단 쉽지 않을 거고요. 쉽지 않을 것이다. 네. 지금은 입장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국힘과 지금 개혁신당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합치는 거는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다만 개혁신당이 2년 후에 있을 지방선거가 약간 위기일 수는 있습니다. 아. 국민의힘이? 아니. 개혁신당이. 개혁신당이. 후보를 내야 되는데. 후보를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개혁신당의 지금의 인적 자원으로는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데 정당이 그런 주요 선거에 후보를 못 내면 아무래도 계속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방선거 때가 좀 위기일 수가 있는데. 앞으로 2년 이상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죠. 준비를 잘 해서 지방선거 때도 개혁신당 이름으로 선거를 치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대로 다시 국민의힘과 교섭을 해서 어떤 다시 합치는 방안을 얘기하셨지만. 그 역방향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국민의힘의 앞으로 추가 이탈자들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키우는 방식도 있지 않겠습니까? 선거 전에 이준석 대표가 다음 주까지 현역 의원 6명 입당할 거다 나올 거다. 이런 말 잘하고자 했거든요. 괜히 했어요 그 얘기. 그래요? 그런데 안 오더라고. 총선 전이니까 안 오더라고. 그런데 총선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묵혀둔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개혁성이 더 커진 거 아닙니까? 선거 지났는데 왜 와요? 아니 이제 그 가운데서 개털됐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자국에서 새로운 희망을 이렇게. 국힘하고 지금 합칠 가능성은 지금으로는 제로구라고 봐야 되는 게 맞죠. 알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용남이 형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용남이 형. 저는 뭐 개혁신당에 몸담고 있으면서 사실은 오늘 이준석 대표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향후 진로에 대해서. 아니 아니 그냥 이제 선거 끝나고 그랬으니까. 정리를 해야 되죠. 이제 선대회단식도 하면서. 그래서 제가 당직을 하나 맡고 있잖아요. 정체비 의장. 그래서 이건 앞으로 원내에 들어가서 활동하실 분이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전혀 개의치 말고 당직 개편하거나 그러면 그냥 원내에 들어가실 분이 맞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렇다고 제가 개혁신당을 떠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당의 일원으로 계속 활동은 해야죠. 그렇군요. 뭔가 또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그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당대표까지 해서 딱 원내 진입을 세 명이 하게 됐는데. 이른바 당 사명 있잖아요.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그리고 원내 입성할 세 명이 하면 딱 맞겠더라고요. 그렇군요. 저는 개혁신당 위치가 중요하다고 보는 게 조국혁신당에서 선거 말미에 사회권을 주장하면서 연대임금제를 얘기하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가치로서도 윤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굳이 따지자면 단순화하면 윤석열식 자유권과 조국식 사회권이 충돌하는 지점이 이념적인 선명성이 가장 강한 지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오래전부터 얘기했던 경제민주화, 개혁보수 이런 데서 우리가 그럴듯한 이념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합리적 보수 또 개혁하는 보수 이러다 보면 물론 정책위 의장을 내려놓으셨습니다마는. 아직은 내려놓지는 않았고요. 내려놓겠다는. 사의 의사를 표명했지만 당대표가 수리는 안 한 것 같습니다. 떠날 거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아니야. 막 하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결국은 그런 어떤 교두보도 이왕이면 저는 뭐 조금 우리나라에 좀 이렇게 혁신하는 보수의 상 이런 것들을 좀 해야지 우리는 그동안의 어떤 수구적인 보수한테 하도 이렇게 많이 길들여지다 보니까 그런 게 원래 보수인가 보다 했지만 꼭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수가 좋은 보수가 있어야 진보도 좋아지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그런 정책위 기능도 의원님이 좀 맡으셔서 그런 것들을 이제 진짜 개혁하는 모습 현대화된 모습 뭐 이런 어떤 것들에 중간지대가 비어있다는. 지금 댓글로는 김용래 의원님 지금 수원시장이에요. 댓글에 온 수원시장으로 도배가 돼 있습니다. 용람영 수원시장 가자. 아니 저번에 0.53% 지셨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미련이 많으셨고. 용람영 잊지 않고 있어. 멋있다. 남자다. 이런 댓글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왜 이렇게 됐죠. 아니 2년 남았습니다. 2년 남았어요. 근데 이제 이거 하나만 질문하니까 개혁신당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공관위원장 활약하시고 또 이준석 대표라든지 이렇게 선거에 많이 끝까지 도와주셨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 아까 민주화 얘기한 경제민주화 얘기하셨는데 향후에 그러면 개혁신당의 정책 전강이라든지 혹은 정책 의제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종인 전 공관위원장에 도와주실 공관이 있을까요. 글쎄요. 이미 그런 건 다 나와 있고요. 다 나와 있어요. 사실은 정강정책은 이미 나와 있는 거니까요.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22대 국회에서는 아무래도 원내 인사 중심으로 더 보강은 해나가겠습니다만 기본적인 틀을 바꾸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달라지거나 흔들릴 것 같지는 않고요. 물론 내용을 더 충실히 하는 거는 필요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개혁신당 얘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마지막으로 두 분께 이준석 대표를 향한 처방전을 내리면서 한판 정책 글씨 오늘 순서를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먼저 김용남 정책위 의장부터 이준석 대표를 향한 처방전 주세요. 이제부터 널리 인재를 구하시라. 인재를 널리 구하시라. 왜냐하면 개혁신당이 앞으로 계속 발전하고 존속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인적 자원보다 훨씬 풍부해져야 되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약간 좀 까다로운 측면이 있죠. 아 사람에 대해서? 네. 그래서 널리 인재를 구하시라. 아 인재를 널리 구하시라. 아 이게 또 애정과 염려를 담은 그런 처방전인 것 같아요. 널리 인재를 구하시라. 자 우리 김종대 의원님의 저는 안 알아. 안 알아? 아 안 알아? 허그? 허그? 네. 허그. 이상하게 들립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안 알아. 안아줘라. 일단은 원외 이준석과 원내 이준석의 차별성을 보여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장애인 단체, 여성. 뭐 이래가지고 좀 대리값을 많이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준석식 능력주의라는 게 또 다른 갈라치기가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아왔던 거죠. 그런데 청년층은 비교적 잘 이해를 해주지만은 약간 기성세대가 보기에는 또 다른 갈라치기가 아니냐. 그리고 2030은 젠더별 차이가 아주 심한 세대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많이 이렇게 대표하실 때도 보면은 조금 저희가 보기에는 갈라치는 듯한 이런 부분인데 이제 거꾸로 안아주는 방향으로 방향 전환을 좀 해서 소수자, 약자, 또 여태까지 본인하고 이렇게 좀 척을 지었던 이런 부분들까지도 새롭게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내가 청년 정치인이 이번 국회에 많이 진출하면 내가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아, 쟤는 페미니즘, 저기는 뭐 또 어디 단체 짓는 그러는데. 없어요, 별로. 이번에 청년으로서는 재앙적 국회가 왔어요. 청년 이슈가 사라졌죠. 청년 이슈도 사라졌고 옛날에 반값 등록금, 한국형 모병제, 청년 주거, 막 경쟁하던 시대에서 다 사라지고 있기는 있는 모양이지만. 그리고 청년의 무당층이 50%에 육박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대로서의 청년도 복잡다단하고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 세대를 이끌어가는 지도급 인사라면 이제는 그런 어떤 갈라치기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폭넓게 만나시는 게 어떠냐. 안 알아. 또 널리인지를 등록하라. 이 두 가지 말씀. 또 개혁신당이 또 이번 선거 마지막에 선전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또 조언이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오늘 한판 정치클레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자, 한판 정치클리닉 기난 총선을 향해서 쉼없이 달려오면서 특별 유튜브 연장방송까지 총선과 함께 했고 오늘이 또 한판 정치클리닉 연장방송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즌1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또 정리를 해서 시즌2를 새롭게 마련해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또 피곤하실 텐데 함께해 주신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의장님 그리고 김종두 연세대의 개혁신 교수님 두 분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유튜브 연장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